들어오자마자 왜 웃으시네 참 여러분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국이한테 혼났어요 종국이한테 혼났어요 아니 내가 화를 안 냈잖아요 가자 아니 너가 다시 킬 줄 몰랐어 나는 너가 다시 킬 줄 몰랐어 아니 그래도 가지 여러분 제가 종국이도 오고 싶었대요 오늘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얼굴 비추러 왔습니다 말씀하셔야 돼요? 진영도 여기 다시 오고 싶었는데 열령자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 왜 이래? 마지막 이제 인사하고 있다 아 그래서 원래 인사만 하고 갈 생각이었어?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놀랐지 근데? 사랑해? 껐죠 이제 사제 세계에 한번 가도 될까요? 네 가도 돼요 들어가시고요 아 네 여러분들도 점심해 주세요 잘했습니다 정실 네 좋은 밤 되시고 왜요? 다행이다 왜요? 어떻게 누운 거예요? 왜요? 잘 비어 났네 저 제 옷을 가져갈게요 네 들어가시고요 내일 점심쯤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가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진짜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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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이거 안 한다네 이거 안 한다네 아니 아니 또 타이밍 내가 갈라보네 왜 갈라보네 야 내가 방이 어딘지 방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다 들고 다녔어요? 방마다 귀대 걸 다녔어 지금 그 잡혀갑니다 이게 방마다 애들이 어디서 떠들고 있나 나같이 일찍 너밖에 없나? 지민이 형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침 나고 나가려고 했어 아 그래요? 이제 나가시려고요? 인사만 하고 정국 씨 정국 씨 정국 씨 아까 애플 합니다 사과한다고요? 감사합니다 땡큐 합니다 정국 씨가 또 아멘인데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있으면 못해요? 그것도 그렇네요 아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합니까? 우리 있으면 그런 얘기 못해요? 그것도 그렇네요 아저씨 네? 아저씨 다 됐네 봐 아니 저는 어느 타이밍인가요? 왜? 나만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튀기는 괜찮은데 그래? 왜 그러지? 꿀 타이밍이니까 괜찮았는데 맞아 이상한데 가야 되나? 넌 왜 웃은 거야? 넌 왜 웃은 거야? 어디가 웃긴 거야? 웃기지 않아요? 또 시작인가 이거? 아 이거 시작된 전에 나 가야 돼 시작하면 안 돼 시작하면 정국이 방이 넓다 나만 넓어 형 아까 형보다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아 이거 지금 기분이 몹시 배드해지거든요 형 엄마 너 왜 이렇게 방이 혼자 넓어요? 설명해봐 지금 이렇게 나를 납득하게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 대신 창문이 좁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? 창문이 좁다고? 아니 창문이 작잖아요 창밖에 봤어 안 봤어? 창밖에 뭐 없어요?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는 마 노래도 있는데 창밖을 안 봤다고? 아 또 시작해 나 갈게 알았잖아 이제 잘자 내일 보자 무슨 오뜨리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무슨 오뜨리 자 열어봐 다 똑같은데 매장이야 뭐야 뭐야 얼마예요 얼마예요 35.4%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아 왜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뭐한거야 지금 내가 어둡어가지고 뭐야 저 누구야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태형이가 왔어 아니 수강이 형 다 불러야겠다 수강이랑 태형이 형 왔습니다 알람 켜져서 왔습니다 반가워요 태형이 형 몸이 좋습니다 제가 또 종국이랑 같이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운동하고 왔어? 나랑 같이 운동하고 왔어 아 휴형이 요즘 몸이 태형씨 앞서 하려고 지금 1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운동 안합니다 힘들어가지고 나가려면 한 번씩 힘들거든요 아니 방송도 저기 나가려고 제가 안하고 있어 우리 나가려고 했어 아니 둘이서 한 거 봤어요 밥 먹으면서 봤어요 아 진짜? 태형이 형 우리 방송 봤어요? 아니요 그냥 카메라만 봤어요 아 따뜻해서 아 근데 운동 아까 끝에 오를 시기가 아 둘이 같이 운동했어? 네 끌죠 네 이제 셋이 이제 가는 일인가 머스카죠 네? 머스카죠 정국씨 정국씨의 얼굴을 보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정국씨도 네 잘생견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이거 누구 방이에요? 제 방입니다 그치? 왜? 왜? 왜 이거? 나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? 광 크기가 똑같아? 신기해요 이게 형 그래서 컴플레인 한 번 더 해야겠는데 이게 다른 게 따지면요 팀 멤버의 차원이 형이랑 나랑 같다는 거예요 왜?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? 아니 침이 인증이 찐 자 이제 물러가십시오 정국씨의 얼굴 얼굴하고 싶어요 정국씨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 언더웨어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언더웨어가 있어요 언더웨어? 되게 고급진 말씀 자소 선택이 아닌 고급진 이 친구 아 맞네 거기 속옷이 있었네 여러분 속옷은 뭐다? 언더웨어 그쵸 어딨어? 대팬티 자 정국씨 저랑 언더웨어 브랜드가 똑같습니다 아니 당신들 여러분 이해가 갔어 형 그런 거 보고 TMI라고 하는 겁니다 TMI가 뭐죠? Too much information 요새 그거 모르면 단첩이라고 그러죠 Too much information 주인공이 지민이 형으로 바뀌었어 태형씨 뭐 사고 싶은 거 없어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싹이 펀니라 야 내가 58000할래 임자 내가 이거 잘생겼네 이리와 이리와 님들 제시여 저 여기 아 여기 이리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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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 어깨 맞아요? 아 원래 크기 넓은데? 원래 크기 이거 가져와 28000할래 사장님이 그거는요? 28000할래 하하하하 뭔 소리예요? 내 쫓았잖아요 지금 봐야 될 거 같아요 짝짝이 신발 이거 짝짝이 신발 다 이렇게 티 안고 진짜요? 혹시 사진 찍는데 이렇게 찍나요? 아니죠? 이렇게 찍나요? 아니죠? 여러분 다 찍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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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기가 불러보는 것을 다 찍죠 당신들 오면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정국 씨 여러분 여러분 댓글 팁을 줘 아니요 저 아미 얼굴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잘 자기가 어깨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안녕 아미 얼굴 보러 왔어요 밥 먹었어요? 전 전혀 뭐 안 먹습니다 저도 요즘 살을 빼고 있습니다 밥 먹고 스테이크 쓰고 왔다던데? 비빔면도 같이 살았죠? 비빔면 맛있겠다 비빔면 맛있지 네 나도 먹고 싶다 드세요 정식 저는 아침에 오늘 시리얼에 바나나에 우유에 딱 건강하게 먹고 봐보세요 이게 옷을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옷 때문에 누구죠? 잠시만요 누구세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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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티야 씨 비현 언제 가실 겁니까 전부 정국 씨 끝나는 데로 가죠 뭐라구요 정국 씨가 방송 끝나는 데로 저도 가겠습니다 근데 씻고 있을 테니까 방송은 네 정신 진짜 씻으러 갑니다 하 하 같은 방 아니었나요 우리? 네 같은 방 아니었어요 우리? 네 같은 방 아니었어요 우리? 진짜 진짜 네 안 가시려구요? 아 뭐 할 얘기가 있나 봐요 이제 씻고 자야죠 네 인사하고 가세요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자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그렇지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예스 아키두 안녕 아우 잠시만 예 오빠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아우 잠시만요 이러려고 겼던 방송이 아닌데 네 네 아우 잠시만요 네 이건 진짜 얼굴 비춰놨어요 여러분 얼굴 비춰놨고 오늘 공연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너무 재밌겠고 아우 더워 하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12시 이제 26분인데 제가 컨디션을 위해서 요즘 일찍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씻고 일찍 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갑작스러운 건가 아무튼 구입을 켰는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하루 또 남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Have a good day 잘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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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